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가족입니다 행복가족의 아들 행복가족의 엄마 엄마냐 여러분 오늘 저 이마트와서 어머니 옷 좀 사려고 왔거든요 옷 사러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제일 좋네요 서귀포 날씨 너무 좋고 네 저기는 월드컵 경기장 여기는 이마트 가스 안에 들어가서 어머니 잠바랑 목티옷 사러 가겠습니다 앞으로 나 봐보세요 나 봐보세요 응 괜찮 목 괜찮은거 이렇게? 응 안 불편해요? 불편아냐 불편아냐? 응 아 그래요? 이걸로 먹어봐더라 괜찮아요 어머니? 응 이 잠바 이거 좋아? 응 나 보세요 나 봐봐 그걸로 할래구 응 응 이걸로 일단 알았어요 이마트에서 옷을 사고 잠깐 우리는 천지연폭포를 들려 사진을 찍었다 아 그래요 천지연폭포 쪽에 단골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먹고 가자고 했다 응 찍어서 찍어서 이거 찍어서 네 응 응 맛있네 맛있어 아 맛있다 맛잇다 삼각대 안 갖고 와보라 어 왜 예 아 아 하 하 하 하 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랑 같이 가서 ㅎㅎ 여기 서기포장가 옷 좀 사러 왔다 그네 여기 천지연폭포가 어머니 또 여기 하나 먹고 하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나 더 세요 언니 나 쇠도 먹으래 응 옥수 먹으면 되니까 한방기 때문에 진짜 안나와갔어 한방기 대균행이 남성 가요 여름 나를 좋아한 뒤 정국민이는 거의 안나왔다 그치? 정국민이 나오게 나 이번 이번 여래도 한방기였잖아 안 드세요 그냥 옥수수 먹어야 돼 이러면 나 옥수수 먹을게요 그 사람 친구 나 이거 알아 형님 응 야 97점인가 나 알았다 아니야 우리 97점인가 2000점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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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지금 맛있다 아들이 사줬어요 이거 올려야지 아아 테이블 너 아멘